우선은 같이 자면 안되나? 같이 자는 것과 분리불안의 유무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설치원 행동학술의 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짧게 대답해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자야흠과 가장 이상적인 방식인가요? 우선은 같이 자면 안되나?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같이 자면 안 좋다. 분리불안 생긴다.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강아지랑 같이 자도 상관없습니다. 실제로 분리불안 편 한번 보세요. 제가 분리불안 한 5편 정도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렸었죠. 여기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연구자료가 있습니다. 미국이랑 유럽에서 연구해본 결과 같이 자는 것과 분리불안의 유무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또 이런 거에 하면 같이 자면 분리불안 생기는데 이런 댓글 쓰지 마세요. 그렇게 하려면 레퍼런스를 보여주세요.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. 그래서 같이 자도 된다. 그러면 예외 상황은 뭐냐?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첫 번째, 소유공격성을 가진 아이. 같이 자서 소유공격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유공격성, 특히 영역적인 소유공격성이나 보호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은 보호자랑 같이 잤을 때 다른 가족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은 그 방 자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좋고요. 두 번째, 램 수면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. 램 수면 장애. 램 수면이 뭐냐면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예요. 우리가 잘 때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고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약간 이제 꿈을 꾸는 시기예요.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은 시기에 살짝 탁 건드렸을 때 우리 사람도 자다 보면 뒤척이잖아요. 뒤척여서 보호자가 건드렸을 때 깜짝 놀라서 무는 게 있어요. 이게 서혈적인 문제 아니에요, 이거. 예민하게 잠을 잘 때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이런 애들은 같이 잤을 때 보호자가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. 이거는 좀 약물적인 처치나 교육으로 안 됩니다. 다른 보조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일 경우에는 같이 자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. 그렇다고 같이 안 자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자고 있는 분들 공격성, 서열 이런 거 고치려고 같이 앉아야지 분리불안 해결하려고 같이 앉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같이 자던 걸 같이 자지 않게 하려면 꽤 힘든 시간이 필요해요. 짧게는 2, 3일, 길게는 일주일 동안 보호자들 잠 잘 못 잡니다. 애들이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교육방법이 따로 없어요. 그냥 문 딱 닫거나 베이비게이트 딱 치고 같이 잘 때 못 들어오게 얘가 포기할 때까지 두는 거거든요. 얘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잖아요. 내 루틴이 깨져버리잖아요. 강아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? 내 루틴이 깨져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. 난 원래 침대에서 자던 앤데 보호자랑 같이 자던 앤데 갑자기 얘가 못 들어오게 됐어요. 그건 당연히 난리 치겠죠, 들어가겠다고.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밤새 울고 짖어요. 그러면 이제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이 연구 결과나 레퍼런스가 없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오히려 미국의 존스홉킨스나 좀 유명한 의과대학 수면 연구하는 이런 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반려견과 함께 잤을 때 수면의 질이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 이거 저도 느끼거든요. 그 되게 웃긴 짤 있죠. 강아지랑 같이 잘 때 생긴 강아지들 중간에 있고 내가 옆으로 막 비껴나가게 되고 막 이러는 그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뇌파 검사 같은 거를 하고 강아지와 함께 안고 잤을 때 오히려 사람의 수면의 질이 더 높아진다. 약간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불면증에 제일 좋은 치료제다. 실제로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행동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후관계를 봐야 돼요. 침대에서 같이 자서 문제행동이 생긴 게 아니라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게 침대에서 올라오면서 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. 그래도 어쨌든 발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보호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같이 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실제로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이 잔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. 저는 그래도 같이 안 자려고 했어요 초반에. 왜냐하면 분명히 같이 자다가 언젠가 한번 제가 세상이를 부러뜨릴 것 같은 거예요. 영덕대기 같은 다리를 가지고 안 그래도 골절이 가장 많은 종 중에 하나거든요. 이탈리안 그레이아운드가. 제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다리 이렇게 뻗고 있다가 한번 뿐질릴까봐 같이 안 자려고 했어요. 그래서 아예 같이 안 자냐? 그건 아니에요. 제가 일부러 이제 새벽에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놓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8시부터 준비를 하면 되면 보통 7시 40분 50분에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. 알람이 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다는 그 행복감. 근데 이제 한 7시 40분에 알람이 울리면 세상이가 뛰어와요. 그러면 저는 그때 그 20분간 세상이를 꼭 껴안고 짧은 꿀잠을 잡니다. 너무 따뜻하고 그때 딱 느껴요. 짧은 시간인데도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구나. 그래서 같이 자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다. 같이 자도 된다. 그 두 가지 소유 공격성 그리고 렘 수면 장애처럼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건드렸을 때 깜짝 놀라서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을 제외하고서는 같이 자는 건 나쁘지 않다. 오히려 우리의 수면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 반려견과 같이 자도 되는지 이상적인 동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제 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한숨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소중한 계절이 왔잖아요. 세상에 안고 있으면 너무 따뜻해서 좋거든요.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또 놀러 오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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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